해운 빅2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해운조사기관인 알파라이너에 따르면 세계 1위 선사인 덴마크의 머스크라인은 이달 들어 18,000TEU급 신조선을 인도받으며 선봉량 300만TEU를 돌파했습니다. 세계 2위 선사인 스위스의 MSC의 선봉량은 259만TEU입니다. 해운연합 2M을 결성 중인 두 선사의 선봉량은 전 세계 선봉량의 30%에 육박합니다. 세계 3위 선사인 프랑스 CMA-CGM의 선봉량은 175TEU로 두 선사에 한참 뒤처집니다. 세계 8위와 18위에 랭크돼 있는 우리나라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은 각각 63만TEU, 37만TEU의 선박을 운영 중입니다. 빅2는 발주한 신조선도 상당합니다. MSC가 70만여TEU, 머스크가 36만여TEU입니다. 반면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은 용선 방식으로 각각 3만6천TEU, 6만TEU의 신조선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의 해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범정부적인 획기적인 지원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KSD 뉴스 김단아입니다. KSD 뉴스 김단아입니다.